이...그레오... 마지막사람은... 스타 이판으로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아나웃이 되겠네요. 저 진퉁인데요. 아 계속 손에 모기가 물리네. 대담한 놈이네 이거. 게임하고 있는데 그 손바닥...아 왜 저 손등을 물고 저 갔네. 스탑하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립버전이에요 립버전. 650메가 정도 됩니다. 650메가. 아 오늘 원래 2시간만 하다가 끄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계속 하게 되버리네. 1 2 2 다 2 어 필드가 위험해 스타 화면 깨지는거는 W란 척 깔아가지고 설정 들어가시면 윈도우 7 사용자 그래픽 깨짐 방지라고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고 실행하시면 되겠어요 상대 질러 빠르네 빨리 들어오네 틀리겠는데? 창랑 못끄어낸 창랑 못끄어낸 스파석 대박 스파석 대박 그녀가 아들봐로 창랑 못끄어낸 창랑 못끄어 스파석 대박 창랑 못끄어낸 창랑 못끄어낸 창랑 못끄어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런처를 깔려고 했는데 저장할 수 없다고 뜬다고요? 없으면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어떻게 하지? 그거 뭐 거부해라는 거 아닙니까? 파일 다운받을 때 저장 못하게끔 컴퓨터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아 호빵 고구마님이에요? 들어오세요 시원하이 싸움으로 줄게 들어오이씨 서라이 들어오이씨 남아줄게 제가 이걸 찾은 땅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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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배틀, 하나는 캐리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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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